학생, 직원, 교원, 동문 등 상지학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지학원 권학 6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역사와 현지에서 한국 사회의 모습과 발전 과정을 생생하게 봅니다. 특히 상지학원, 상지대학교가 그러합니다. 한국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1955년 관서의숙으로 출범한 상지학원은 초기부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부터는 김씨 일족의 전행으로 학원 본연의 모습을 거의 잃고 학교 구성원들은 그야말로 고난의 시대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지학원의 구성원들은 불법무도한 김씨 일족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정치세력의 전행과 탄압을 이겨내고 1990년대, 2010년대 두 차례나 학원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의 역사는 상지학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학의 역사, 나아가 한국 현대사의 길이 빛날 금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지학원은 수십 년에 걸친 민주화 투쟁에서 갈고 닦은 경험과 역량으로 앞으로도 우리나라 학원민주화와 올바른 발전의 굳건한 동양이 될 것을 믿음하지 않습니다. 상지학원 동지 여러분, 우리 함께 더욱 분투 노력하여 우리 선조들에게 떳떳하고 후진들에게 자랑스러운 학원과 나라를 만들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